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오늘부터 해볼 게임은 큐브 이스케이프 시리즈의 몇번째였죠? 저번에 케이스23를 끝내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더밀이라는 시리즈인데요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죠 오늘도 가라앉아셨네요 컨티뉴 아하 풍차 이거 저번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케이스23에서도 풍차라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호수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플레이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번째네요 삼사람까지 합치면 일곱번째네요 플레이 어? 더밀 왜 이렇게 귀엽지? 아 강이 있구요 아 이게 러스티 아하 여기가 러스티 레이크구나 아하 어 메모리스 아 맞아요 저번에 23에서 케이스23에서 형사의 어떤 기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들이 큐브 속에 갇혔다고 그래서 호수를 떠돌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끝이 났었죠 오호 여기가 리빙룸이구요 아 위층은 잠겨있고 바퀴도 잠겨있구요 기억을 리버에서 러스티 레이크로 옮기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볼까요 어 뭔가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아하 여기 이제 리빙룸이구요 리빙룸이구요 아하 뭔가 그건가 어떻게 러스티 레이크에 그 큐브들이 있게 됐는지 그걸 보여주려는 건가 음 보통 한두개 열릴 법도 한데 어 내려온다 한없이 내려온다 멈출 수 없나 멈추는 버튼 없나 일단 멈춰봐 아 다시 누르면 되는구나 좋아좋아 일단 뭔가를 매달라야 되는 것 같죠 이쪽에는 보통 창문이 있었던 그런 오른쪽인데 창문 대신에 잠겨있는 벽장이 있구요 비밀번호가 필요한 문이네요 어 뒤에 창문이네요 약간 다르다 어 좋아 나물 얻었구요 그러고보니까 시점이 얼마인지 안 알려준 것 같으네 몇 년도일까 이번에는 여자가 죽은 뒤일까요 그 전일까요 성량은 항상 나오네요 너무 쉽게 열쇠를 얻었는데 안 먹어져 어 왜일까 열쇠가 아닌가 보다 열쇠 모양으로 구멍이 파져있는 뭔가 주물 같은가 보다 창문 밖으로는 풍차가 보이구요 날개가 여기는 화질 깨끗하죠 그래 아 여기 액자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구나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화질이 흐리멍텅 할까 어 그래 물이 들어있는 냄비 저도 최근에 스테인리스 냄비를 좀 샀는데 닦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이거 뭘까 강판 같은데 아 여기다가 뭘 갈아야 돼요 갈면은 밑으로 나올 거야 이건 오븐 같은데 큐브를 넣고 굽는 건가 아 큐브로 만드는 건가 설마 빵 굽듯이 아하 이건 안 돌아가나 위쪽에는 아까 그 오븐의 기둥이 있구요 여기도 잠겨있는 다락방이 있네요 뭘까 불을 비춰볼까 여기다 나무를 넣고 아 이건가 여기다 넣나 아 됐다 강판이 아니구나 불 붙이고 여기다가 이게 인덕션이군요 옳지 핫워터 좋아 인덕션이라기엔 좀 그렇고 그런 것 같죠 이건 뭘까 아 재가 떨어지는 거구나 아 끓는 물 얻었어요 끓는 물을 어디다 넣어야 될까 아 여기다가 아닌데 뭔가 더 필요해 뭔가를 녹여야 돼 냄비를 지금 가져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주물이 될 만한 게 필요해 재료가 필요해 재료를 주세요 어 다락방이 없어졌어요 다락 여기선 보이는데 여기서도 보이는데 어 여기고 있다 불태워 열 시어놨다 이걸 여기로 여는 거겠죠 아니네 아 이거구나 어우 감자기야 어 죄송합니다 할머니 이런 데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 설마 그 여자가 늙은 건가 아니겠죠 여자는 살해당한 걸로 지금 처리되어서 스토리가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이거 드릴까요 아 뜨거운 물 드리면 되나 잠깐만요 저에게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온수가 있습니다 요거 드세요 요거 아 아니에요 여기다 줄까요 아 아니에요 알았어요 뭘까 성량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아하 이거 암호다 금리도 있고요 어 아 금리는 새로고침이구나 좋아 좋아 몇 번 해보니까 대충 알 것 같아 모양을 음 아 줄이 끼인가 1과 1 어 숫자가 좀 다른데 다시 아 모양이 같은데 숫자가 같은 걸 연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1과 1 이 이 일은 없나요 없다 다시 나오기도 하는구나 그럼 2번인데 아니야 2번은 없구나 3번인데 어 그래 역삼각 3 없어 4번인데 송구니야 없는데 거대한 3번 거대한 3번 이거 이거다 5번인데 아하 다음 것 같은데 아 4번 여기 있다 4번 4번 없는데 아 설마 아허 알았어 10번도 있네요 아하 이게 무작정 하면 안 되는구나 10번이면은 여기 6을 더야 되는데 잘못했다 다시 해야겠다 음 아 근데 뾰족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뾰족이는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인데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럴까요 어금니 모양에 어금니 모양에 어허 이렇게 그럼 얘가 남는데 아 이거는 4번이죠 4번을 만들 때 쓰면 되는구나 아 안되는구나 아 4번은 이렇게 써야 돼 그래 그래 1번은 이렇게 쓰고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아닌데 그럼 10번을 못 만드는데 5번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6번은 아 1,2,3 아니야 3 어 잠깐 잠깐 방향도 비슷해야되나 오른쪽이 높은 거 아닌데 아 야하 음 이 세로로 이건 뭘까 어 한 번에 3개는 안 눌러지는구나 일단 너희 해봐 이렇게 하면 됐다는 얘기겠죠 너도 해봐 이렇게는 되나 어 되네 숫자만 맞추면 되네 모양은 아닌가 모양은 아닌가 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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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닌가 아 금 버튼을 눌러야 되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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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은 6과 4 4는 2와 3과 1도 되는데 1은 1, 5는 5 됐다 아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좀 헤맸네요 고마워요 금리 잘 쓸게요 아 이걸로 주물을 만드는구나 아직 불타고 있지 아 바로 끓일 수 있나 아닌데 이 물을 버려야 돼 어딘가 지금 이 물을 어딘가 버려야 돼요 물 버릴 때가 있나 레이크 리버로 갈 수 없나 물 좀 얼른 버리고 올게요 지금 물이 들어있어서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 설마 여기다 넣었나 아닌데 불타고 있고 어 됐다 바로 넣었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없어도 되는구나 그럼 넌 왜 있니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좋아 골든키 이건 왜 있을까요 아 녹일 때 쓰나 아 녹일 때 쓰나 보다 여기가 금장이 돼 있으니까 골든키겠죠 아 뭔가 나왔다 안 둘러볼데 없죠 냄비 챙겨가자 냄비 챙기고요 안 둘러볼데 없어 다녀올게 할머니 어 너는 하비 아니니 하비 안녕 너 눈이 좀 이상하다 어 고마워 내가 저번에 널 살려줬더니만 네가 나에게 주는 건 이런 것뿐이구나 오 아 이거 설마 거기 아니에요 케이스 23에서 그 형사 있죠 형사 형사가 납치됐던 그 예배당 거기 아닐까 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 그럼 설마 그 시점일까요 다른 시점인가 어쨌든 고마워 너 따뜻한 물 먹을래 아니구나 물음표 물음표가 됐죠 방이 두 개 있군요 이제 업스테어로 왔구나 어 친애하는 미스터 크로우 까마귀 신사케 기억하세요 너무 필기체다 이게 뭘까 이거는 S인데 이건 R이고 이게 D죠 그러면은 아 호수가 원하고 있대요 신선한 기억들을 아하 나는 당신에게 보낼 겁니다 어떤 것을 어떤 젊은 여자의 몸을 아 이달 말에 맞죠 어허 이 기계를 현명하게 이용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어허 그 몸에서 빼내래요 미스터 오우리 부엉이 씨가 부엉이 신사가 여자의 몸을 보낸다고? 어? 가위가 수줍게 숨어있네 아 드라이하다고? 이거 뜨거운 물인데 괜찮을까? 아 됐다 뭔가 아 이거 걸음걸음 이제 딴 데 보고 어 야하 쑥쑥인줄 너무 잘 자란다 가위로 아하 풀을 얻었구요 야 이거 왠지 잠자는 숙소의 공주 같다 헤헤헤 여기에 손을 찔리면 잠드는 거 아니야? 이걸로 뭔가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멈춰봐 밟지마 이걸 먼저 걸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닌가 보다 이 상태는 안돼 뭔가 가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우야 젖소씨도 있었구나 얘는 근데 양복을 안 입었네요 물고기 같은 존재인가 보다 아 또 4개의 젖을 짜야 되는군요 우산 모양 큐브 모양 나비 모양 이건 뭐죠? 이거 그 관영 모양 이곳에는 어? 잠깐 숫자로 하는 게 낫겠다 그쵸 1 2 3 4 4 2 1 2 3 4 어? 아까 그 할머니다 어? 이분이 난데? 아 내가 지금 미스터 크로우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근데 아까 편지에는 미스터 크로우에게 라고 써도 있게 썼기 때문에 전 당연히 제가 미스터 크로우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근데 미스터 크로우는 아 설마 이 할아버지님이 죽었는데 할아버지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할아버지 행세를 했던 건가? 어허 어? 여기 뭔가 찢을 수 있다 어? 까마귀 신사에게 어허 어떤 붕괴된 영혼이 여전히 원더링 뭔가 호수를 떠돌고 있대요 나는 아마도 또 그들을 그 배회하는 그 붕괴된 영혼들을 멈출만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큐브 두 개를 찾으면 나는 너에게 폭풍우를 줄 것이다 너는 그리고 그를 그러니까 아까 큐브를 찾았던 그 사람을 오두막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암호문이지? 그가 누굴까요? 그 형사를 말하나? 아하 너 뭔가 알고 있니? 이거 해보자 4 2 1 2 3 4 오우 그래 좀 이용할게 4 어 놓고 4 2 1 2 3 4 어? 아하 밥 먹어야지 그래 옳지 맛있게 먹어 먹은 게 있어야 나오지 그래 4 어 트림 한번 하고 4 2 1 2 3 4 오우 우유냄비에 손에 넣었구요 잠깐만 어 야 시계가 여기 있네 어 다 여기 있네 잠깐만요 이것 좀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라 호수는 아직도 신선한 기억을 원한다 난 너에게 젊은 여자의 시체를 줄 것이니 이 기계를 사용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뽑아내는데 그것이 몸을 붕괴시킬 거래요 몸의 붕괴를 유발할 거래요 일단 아래층에 있는 기계는 그쵸 고통스러운 기억을 뽑는 기계 같죠 이 설명에 따르면 야 이건가? 아니야 설마 물레를 가지고 기계라고 했으려고 그리고 이 내용은 어 붕괴된 영혼이 이미 호수에 있는데 이 붕괴된 영혼은 그 형사 건가? 아니면은 그 여자 건가? 어쨌든 간에 아니야 근데 여자의 시체를 가져다 둔다고 했으니까 여자 건 아닌 것 같고요 형사 거 같아 형사 거니까 아니면 제3자 거구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그들을 멈출 방법을 알고 있대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희가 이 소울을 뜻하나? 근데 이게 복수기 때문에 굳이 희라고 안하고 데이라고 칭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희가 누굴까?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를 헷갈리게 해 만약 그가 큐브 두 개를 찾으면 난 너에게 이 폭풍으로 줄 것이다 넌 그리고 그를 오두막으로 데려갈 수 있겠지 이 힘이 아무리 봐도 뭔가 그거 같은데 형사 같은데 그렇다면 이 컬업티드 소울은 뭘까요? 붕괴는 영혼 아직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나 이제 우유 얻었어 아 아직 시간은 모르죠 잠겨 있구요 뜨개질 바늘 그리고 망원경 헬로우? 아직은 전화할 수 없구요 어? 아하 이게 지금 텔레비전에 보인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 여자가 죽어있는 시점 그러니까 케이스 23의 시점 혹은 그 이후라는 말이죠 왜냐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일이 보여질 수 없으니까 실시간이거나 녹화된 거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사건 이후에요 형사가 보입니다 형사도 어? 전화한다 여보세요? 헬로우 헬로우? 그럼 형사가 말하겠지 페이트 이건 데일 밴더미어 아 그래 데일 밴더미어 예스 예스 아 야 목소리 멋있다 아 맞아 러스트 레이크입니까 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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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그래 야 아 나랑 통화했었구나 오 소름돋았어요 아 그래 제가 그 케이스 23에서 칩잔만 프리 풀어가지고 전화했을 때 이 사람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 통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형사랑 입장을 바꿔가지고 제가 통화를 전화를 받는 입장이 되었네요 아 그럼 통화를 했던 게 미스터 크로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지금 제가 미스터 크로우라는 전제 하에 아 그래 페이트 말했는데 그러면 뭐라고 했더라 아 그래 아이엠 쏘리 맞아 이거 말했어요 너의 장소는 이미 취해졌다 네 장소는 이미 빼앗겼다 네가 살 곳은 없다 넌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런 뜻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닌가 그런 뜻 같은데 아 끊어버렸다 이봐 데일 형사 아 그 다음에 맞아요 거꾸로 매달려 있었죠 아 맞아 어 설마 너 불안하게 그러니 따봐 문 좀 따봐 잠깐 있어봐 야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죠 숨어있는 건 야 이 거대한 기계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뽑아내는 기계 같아요 아하 아 뜨개질도 있는데 실이 없다 일단 한번 내려가 볼까 다시 내려왔어 잘 계시죠 이거 이거 가져실래요 뜨개질 좋아하세요 어 됐다 아 실 실 알았어요 실 가져올게요 어 뭐야 아 여기로 이어져 있구나 아니야 주물은 괜찮아 이게 뭘까 내려와봐 일단 넌 뭐니 이게 무슨 모양이죠 수갑인가 아니면은 뭔가 그 뭔가 얹을 수 있는 그런 선반인가 멀릴 보자 올라가서 보자 멀리 멀리 어 된다 어 뭐야 1384 맞죠 어 좋아 1384 너 이거 가질래 심심할텐데 보고 놀고 있어 아 그래 알았어 숫자 입력하는 데가 저 밑에 있었죠 일단 아하 여기 힌트가 있었구나 됐다 어 계단이 있는데요 잠깐만 아 지하가 있구나 아야 물 나온다 물 나온다 아 이거 물 채우면 돌아가는구나 이제 어 아직은 그게 안되어 있어요 물이 안돌아가고 있어요 그쵸 수력발전으로 돌려야 되는데 6시 20분에 돌리래요 시계가 있냐 풀 풀 청둥오리 뭐하고 있니 아 이걸 또 뭐 해야 되나 보다 기다리고 있어 아하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6시 20분 맞아 6시 20분 어 아까 10분에서 찰칵했는데 왜일까 잘못 봤나 시체를 배달해 왔군요 시체를 배달해 왔군요 어 뭐야 왜 기어가 밀고 간 거겠죠 어 어 어 너 큐브 어디에 났어 어 끼웠다 어 끼웠다 어 어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엔딩이었는데 큐브를 둘 다 끼우면은 어 어 밑으로 내려 잠깐 합이 뭐하고 있죠 어 갑자기야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저기서 이제 기억을 빼내야 돼요 이건 어디다 쓰는 걸까 합이야 너의 깃털을 좀 나눠줄래 아 싫어 알았어 내려가서 여자를 어떻게 보죠 여자의 시체를 이걸 이걸 아 역시 족쇄였구나 아니네 내려 어 잠깐 아 설마 에헤이 들어왔다 어허이 들어왔다 아 밑에서 발전기 돌리고 왔나보다 물 어떻게 틀었죠 여깄다 응 아닌데 아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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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와 오리 오리야 응 응 아 먹었다 아니야 저것도 먹어야 돼 물고기 있다 오리야 지금이야 달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 먹었다 아 살찐 오리 얻었구요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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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붕어 붕어도 뭘 먹여야 되나본데 원래 있었나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아 약간 여기로 와야되나보다 그쵸 여기다 가둔 다음에 나중에 빼내면 되니까 안 떠오르는데 아 아 예술 10분이었구나 아닌데 넌 왜 있니 살찌놀이를 이거 돌려야 되는데 그럼 위에서 물을 좀 뿌려야 될 것 같은데 전력이 부족해 물이 필요해 물이 상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채웠어요 나갔다고 오면 아 아직 바닥에 있네 아 설마 우유는 아니겠지 자세히 보면 안 보이는구나 아하 뭔가 안 가져왔나 할머니한테 가보자 할머니 이 이거 어떠세요 깃털을 가지고 올라가 봅시다 잠깐만 있으세요 올라가는 길이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다 너 이거 좋아하니 아 여기다 하나 아닌데 이거 씨를 뽑아야 돼요 대체 이 살찐 거울을 어디다 쓰는 걸까 어 뭐야 어 이거 형사 아니에요 형사 어 어 부엉이 씨 어 뭐하는 거야 아 형사는 죽었고 형사의 몸에서 아 비가 온다 아 돌아간다 이제 이제야 된다 아 이제 돌아간다 됐다 비가 먼저 와야 되는구나 형사의 몸에서 뭔가 기억들이 메모리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죠 어 어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여기에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돌고 있어 그래 설마 요리해야 하는 건가 오리구이 어 이거다 아 툴 핫 아 그래도 툴 핫이야 장갑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불 좀 꺼면 안 되나 불 꺼버려 안 되네 우유를 끓여서 아니야 뭔가 필요해 집을 깨 필요해 아 아 우유 뜨뜻한 우유 이거 드세요 아 우유 싫어요 그래 뭔가 시를 가져다 드려야 돼 시를 만들려면 위층에 물내에서 써야 되고요 싫어요 우유가 아니면 뭐지 어 어 뭐야 어 머리를 해요 이걸로 털시 아 이걸로 시를 자오나 보다 잠깐만 있으세요 야 저걸 어떻게 알지 헤헤헤 결국 다 클릭해 볼 수 밖에 없네요 그렇죠 뭔가 힌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씨를 찾자 미싱은 찰도돈에 돌아가네 됐다 내려갑시다 할머니 씨를 가져왔어요 음 아 따뜻한 밀크 미리 만들어 놨어요 아 팬이 굉장히 조그맣구나 아하 노곤노곤하다 좋아 좋아 야하 손놀림 오세요 오 아 감사해요 오븐 글로벌 만들어주시는구나 음 아 그릴드덕 알겠어요 얍 여기 있습니다 그릴드덕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옳지 아우 맛있다 야들야들하네 오 이번에는 그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 이번엔 생선이겠죠 아 여기서 쓰는구나 됐다 하나가 풀리니까 쑥쑥 풀리네요 다음은 뭐죠 음 아하 생선구이 알겠습니다 또 갈치구이 하나 해주죠 오 옳지 어 좀 잔인하다 그래도 이 생선 굉장히 정들었었는데 여기 있어요 음 옳지 어이구야 맛있다 고소고소하다 이번엔 어 스트롱 로프 머리카락으로 뭘 대체 그렇게 많이 만드시는거야 아 다음에 뭐죠 아 볼일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로프로 아하 저거다 여기다 매나 어 됐다 어 운의와 자네가 빛나고 있어 아 숫자가 필요하구요 숫자가 필요해 아 이렇게 연결하는 아하 이게 손잡이가 아니라 연결하는 거였구나 어쩐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왜 동작을 하나 그거 되게 고민했는데 이런 거였구나 아 아직도 안되네요 숫자는 어디서 들까요 이제 올라가보자 아 그래요 이 말대로 됐죠 두 개의 이렇게 부서진 영혼들이 호스를 떠돌고 있는데 그걸 막을 방법을 찾고 있대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형사 같죠 형사가 두 개의 큐브를 찾았을 때 두 개의 큐브를 찾았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검정색과 흰색을 꽂아뒀죠 그때 이제 드디어 아까 부엉이 씨가 비를 불러왔죠 폭풍우를 그럼 그때 나는 그를 형사를 오두막으로 부를 수 있을 거래요 숫자가 나올 만한 구멍이 없는데 할머니 혹시 숫자 몇 개만 점제해 줄 수 있으세요? 로또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 숫자 아 폭풍우 온다고 이거 지금 구름 날리는 거 보세요 헤헤헤 휠도 있구요 메모리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 흠흠 아직 제가 모이지 않았는데 어 아 누르면 되는구나 괜히 애매했네 어 아 어 좋아 어 어 아 이렇게 했는데 자 메웁시다 두뇌 풀가동 어 옳지 어 옳지 어 하얀 큐브가 나왔어요 아 아 그럼 이건 이제 여자의 좋은 기억인가 화이트 큐브 이번엔 좌네 우네 어 이 숫자는 뭘까 할머니 각설탕 아 아 큐브 큐브 넣으래 됐다 아 이거구나 아 레이크로 이제 하얀 큐브의 능력을 그 하얀 큐브를 보냈군요 아 숫자 있다 잘 안보이는데 257 아하 러스티 레이크한테 하얀 큐브에 큐브에 담겨있는 메모리를 흘려보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257을 숫자를 넣어서 만든 큐브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거 주문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제 손님의 기호에 맞춰야겠죠 아무리 내가 유명한 셰프라고 해도 손님 입맛에 맞는걸 만들어야지 돈에 불가도 어 아 이번에 안 알려주는구나 아 된다 이번엔 좀 쉬운데 어두운 어떤 됐다 이번엔 좀 어두운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감시하고 있는 눈알 여자 자살한 여자 그리고 약 그리고 검은 그림자 어허 여자의 몸이 아 아 아까 위측에 메모에 그런거 써져 있었죠 육체가 붕괴된다고 할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액자 어딨죠 일단 1 보시면 그쵸 여기 써져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추출하고 나면 그것은 시체의 붕괴를 유발할 거래요 아까 검정색으로 된게 시체가 붕괴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 사람의 시체를 이런식으로 쓸까 대체 호수가 뭐길래 호수한테 이런 기억들을 바치는 걸까요 이 미스터 오울은 까마귀는 그 외의 종이인 것 같죠 부엉이가 대장이고 보스이고 다 씻지하러 가죠 여자는 어떡하죠 여자는 괜찮나 풀어질 수 없나 하긴 이미 다 해놓고 자 검은 큐브 갑니다 배송 시작 러스티레이크에 어둠이 내렸네요 만족하고 있다는 뜻인가 오오오오오 할머니 아 완전히 깜깜해졌죠 두 개의 큐브가 돌고 있다 이 큐브 문양은 뭘까 그냥 문인가 불은 아직 타고 있고요 위층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케이스 23에서도 사수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아 어둠이 많이 있고요 하위도 또 났어요 들여잡을 순 없고 메시지가 바뀐 것 같지 않네요 오오오오 안 돼 화비를 놔줘 오이 오이 그래 제발 놓아줘 여자인가 오오오오 싫다는 것 같은데 장갑을 줄게 장갑을 줄게 피가 있을 것이다 피가 있을 것이다 어 어떡해 화비 너의 기억은 이제 호수에 속하는 것이다 오오오오오 아 내가 여자한테 말하고 있구나 아 아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에 시즌스나 케이스 23 같은 곳에서 봤던 그 검은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미스터 크로우가 나쁜 기억을 추출한 다음에 붕괴되어 버린 그런 시체였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랬구나 모두 남기고 떠나라 싫다는 것 같은데 네가 터치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너는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 날아가 합의 아 이렇게 해서 더 밀이 끝났고요 이번 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케이스 23에서도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로 묶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더 미래에서는 큐브가 대체 뭐고 큐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특히나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단서가 나왔죠 미스터 오울이라는 존재가 부엉이 신사가 뭔가를 뒤에서 시키는 것 같아요 특히나 더 레이크 러스티 레이크라는 호수가 자체적인 어떤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체에서 뽑아낸 기억을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 검은 범인 같은 존재는 피해자네요 피해를 입은 어떤 원념 상념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아하 대충 어떤 설정을 정리해주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지 않았나 흐흐흐 아직까지는 물론 스토리 상으로는 시즌 수가 가장 컸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미리 어떤 메커니즘을 알려준 것 같은데 다음 편이 드디어 러스티 레이크 호텔이거든요 그걸 플레이해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편은 조금 헤매긴 했는데 뭔가 스토리 설정이 밝혀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 편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니라 수고 마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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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